에티틴스 직원분들 잘 따라 우리 시계나 한식회가 오래 놓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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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저기요 임직원 여러분들 지금 임심 후에 이게 필요한 거 몰라요 3개 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잠깐만 임직원 여러분이 활약합니다 이름표가 따로 있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이따가 있는거같이 이따가 하시고요 여기서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손 대시면 안 돼요 돌탭! 제가 주식회사 온앤오프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온앤오프에는 워크숍이 있다니. 무슨 회사인지 한 번 대표로 설명해 주실 분? 스위치 회사. 그렇죠. 정보를 팔아요. 장류가 굉장히 다르고요. 건전지도 있고요. 코드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행사인데 저희? 맞다. 여행사. 그렇대요. 처음 말한대요. 여행도 하고 전기도 하고 주식회사 온앤오프 여행사 홍보송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홍보송이 나왔지? 홍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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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밍턴! 시원하고 청량한 곡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혹시 SS? 바로바로 스쿱빛 스위빙! 스쿱빛 스위빙! 홍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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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행사는 여러 나라를 많이 왔다 갔습니다. 별나라도 가요. 트위끌트 트위끌트. 그전에 얘기 덧붙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떤 직위로 살지. 그럼 이 사람 대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리를 랜덤으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나는 내 자리를 차지하겠어. 나 여기 할래. 홍보송! 그래, 너 재미없어. 나 한 명만 하면 돼, 누가 그래. 형, 나 한번 바꿔? 바꿀까? 바꿀까? 오케이, 바꿔. 이럴 때 편하게 바꾸는 거야. 직위를 슬쩍 보시고 잠깐 덮어주세요. 아, 오케이. 해보세요, 준비 시작! 아, 오케이. 좋구만. 아, 네. 다 대표님이세요? 숫자 1번이 적힌 사람이 여기 여기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세 곳에 서주시고요. 나머지 2번은 이쪽에 서주세요. 뭐야? 바로 1번이 해외 1팀입니다. 그다음에 2번이 해외 2팀이에요. 아, 1팀 2팀 안 보네. 좋은 건 없네요. 둘, 셋! 둘, 셋! 끝! 사원! 여기가 한 번 보여줘야죠. 사원이에요. 사원. 사원, 진짜. 대리입니다.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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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작이다! 우리 효사원, 리보사원. 아, 짜증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봐봐, 봐봐. 앤서원! 앤서원! 앤서원이세요, 축하하네. 와, 진짜 짱이다. 그러면 안 봐도 지금 둘은 형보다는... 하나, 둘, 셋!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팀장님! 팀장님! 와, 팀장님! 이 팀은! 이 팀은! 고세킨이 열렸습니다. 내 의상 없이 바꿨어, 이거! 빨리 차겠습니다. 엠사원, 웃지 마! 으악! 이 모임 좀 합니다! 회사 중대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바빠야 돼. 주식회사, 올해 놈! 파이팅! 아, 네. 팀장님. 여기 저희 이름 써야 되는데 벌써 쓰셨네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벨레를 한 마리 더 먹는다고.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와이어트. 네, 맞네요. 우기가 한 명 있는데 이 팀에 이제 엠사원이라고... 아, 이 팀에 또 엠사원이라고... 아, 그 친구들이랑 소문 듣기로는 아주 그냥 뺀질뺀질 거려가지고 그냥 회사 생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약간 낙하산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찢어 주세요. 어 뭐야, 뒤에 있었네? 보사원, 머리색 그게 뭔가... 요즘 어떤 시대인데 머리색 가지고 그거 두발자유한 예전부터 됐네. 왠지 머리를 보시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이, 내가 해야 되나? 싸워내리면 좀... 그럼 카메라로 들어두시죠. 어, 네. 어, 들어두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요즘 젊은이들을 따라가야 돼. 이 팀장님께서는 영어로 약간 꼬아서 쓰시대요. 어, 약간 마음이 흔들었다네. 우리 팀장님. 볼 줄 아네, 유 대리. 원사원은 이름이 너무 재미가 없네. 제가 원사원이에요. 오늘 즐겁게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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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자고! 내리자! 내리자! 시작하셔야겠다 팀장님. 주 온앤오프 여행사 워크숍에 참가한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워크숍을 통해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다! 한다! 주 온앤오프 여행사 임직원 일동. 김효진, 이창윤, 이승준, 심재영, 박민균, 김유토. 김유토. 김유토! 김유토! 아, 김유토 이렇게 있어요? 김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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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사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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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칙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는 저희 인사팀의 권한으로 정했어요. 2번, 3번을 한 팀에서 하나씩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죠? 사원은 반드시 대리 팀장보다 먼저 움직인다. 와 아주 좋아요. 새로운 제안을 하자면 사원이 제안을 할 수가 있나? 아 나이스! 아 글래! 어? 빨리 민주주의 해! 빨리 빨리! 와 대리! 와 대리! 저희가 그래도 얘기할 권한은 다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에 꼰대를 제일 싫어합니다. 사원이 제안을 할 수가 있나? 편하게 친구처럼 이제 높으신 분들께서 더 모범위 보이고 더 이상 듣지 않겠네. 어 절대 듣지 않도록 하네. 꼰대를 제일 싫어합니다. 편하게 친구처럼 그럼 밥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서치고 두 번째 사칙 정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칙 아 션 팀장님 글씨 못 쓰시는 거 알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자. 아아 해줘야지. 어? 이게 기본이 돼야 해. 사랑합니다. 션 팀장님.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제안을 한 게 알겠습니다. M4호 제발 그만 좀 얘기해. 어 서로를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여주세요. 셀서 수박에서. 어 오늘 하루 서로 이제 돈독 또 올랐어요. 돈독 올랐네요. 돈독하게. 돈독하게. 대리 사원들 다 이끌어서 좋은 추억 만들어보자고. 사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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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네. 어 give and take가 있어야지. 고맙네 말고. I love you. I love you네. 아 요새 글로벌한 시대니까. 잘 부탁한다. M4호 김혜 씨께 내가 선물한 게 주도록 하겠네. 거기 있어보게나.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얘기지 마. M4호 서로를 사랑하자. 서로를 사랑하자. 서로를 사랑하자. 자 대성벌이네요. 이 자상 고백 좋았네. 바로 첫 번째는 집중 탐구 영역입니다. M상원. 예. 집중할 수 있나?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말이 많아. 너 조용히 좀 해. 너 내 눈에 찍혔어. 아니 그 말 제일 많아. 아 죄송합니다. 마대리. 서로 인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한 퀴즈를 통해 알아볼 거예요. 아 아구. 기. 우. 네. 해. 그네. 나 좋아. 하하. 금고. 첫 번째 우리 누가 먼저 도전하실까요? 제이 형. 먼저 하시기. 먼저 하시기. 발음을 또박. 또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요. 시작. 다 틀려라. 효진이랑 제이였어. 몇 년 지기 친구. 제이 어스가 평소에. 제이 어스. 제이 어스. 어렵다 이거. 몇 년 지기. 아아. 뭐야. 제이 어스. 제이 어스와. 효진. 효진. 몇 년 친구. 몇 년 친구. 어. 13년. 13년. 정답. 오. 오. 나츠고. 유가. 누가. 유가. 누가. 최근에. 최근에. 산. 물건을. 누가. 최근에 상품권을. 어 어. 상품권을. 유가. 없어. 그렇지요. 없어. 산. 산 거. 아. 유가. 오케이 오케이. 누가. 누가. 최. 근. 에. 아유 바보들. 최. 근. 에. 유아이. 스파이에요? 숙소. 숙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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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는. 키우는. 키. 우. 는. 숙소에서 키우는. 야. 잘 알아들어. 알았지. 동물 이름. 숙소에서. 숙소에서. 오케이. 키우는. 오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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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에서. 션 팀장님. 답 뭐예요 이거. 비둘기. 비둘기 이름은 예스. 어떻게 하셨어요? 아. 동물의 이름. 미안. 해외 1팀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문제 성공하셨습니다. 한 문제를 어디야. 잘 봤어. 잘 봤어. 프렛센트 라이크. 엠. 케이가. 가장.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는.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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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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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쩌라고? 하는 일! 어? 먼저 하는 일! 아 먼저 하는 일! 먼저 하는 일! 오케이. 이션션! 샤워! 먼저 하는 일! 에센스 바르기? 정답! 난 모르지! 정답! 빨리 빨리 빨리! 와이엇! 염.습.생.기.간. 염.습.생.기.간. 자! 와이엇! 염.습.생.기.간. 모르겠어. 문으로 말하고 있어! 와.이.엇.기.간. 10년! 10! 9년! 5년! 8년! 아 아까 10년 전에 했어! 어? 어? 못! 한 문자 끝! 아 자! 입모양! 입모양! 이렇게 하니까! 뭐야 저게! 여기서 더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와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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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엇트!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와이엇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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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엇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 어! 반찬! 바이탕? 뭐야! 반찬! 반찬! 김치! 베이타민? 뭐요? 계란말인! 자, 넘어왔게요! 패스 패스 패스! 이번 타이틀 곡! 바로바로 스쿠핑 스위빙! 스쿠핑 스위빙! 이번 타이틀곡! 기쁘티콘! 타이틀곡! A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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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쿱이 세미! 스쿱이 세미! 저희가 먼저 맡았어요. 스쿱이 세미! 아 느렸어? 어. 통화! 효진이! 효진이? 효진이! 아니! 얘만 보고 얘기해! 선도부! 선도부! 손톱물! 효진이! 맞았어 거기야? 효진이 선도부했던 나이! 효진이!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M.. M.K가? M.K가? 못 먹는! 못 먹는! 해! 해! 어 맞아! 아 나 안에서 간식이었어! 제이어스가! 제이어스가! 초등학생 때! 오늘 한참 한다고! 너가 했던 운동, 이봐! 초등학생! 초등학생! 아! 초등학생! 했던 운동! 했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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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유가! 유가! 동심! 초등! 중! 중! 힙합! 불! 뭐야? 유! 이선의 스타벅스! 닉네임! 최근에! 스타벅스의! 스타벅스의! 닉네임! 망원동 이선맨! 오! 나 이제 말해줬 수 있어!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계속 어떻게 해서든 맞추기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운동! 너가 했던 운동, 이봐! 맞아! 그냥 못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너무 수고해준 와! 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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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백전! 백전! 고생했네! 고생하셨습니다! 유 대리! 고생했어! 고생했네 우리 유 사원! 엠사원! 나는 어떤 형탱이 귀여워! 정답! 정답! 누구 있어 엔터테이너! 큰형이! 장난하나 하나! 힙합! 정답! 정답! 정답!